2024년 2월 4일 새벽 3시 25분입니다. 에티시부터 보겠습니다. SM 라이프 매도가 한번 찍고 내려왔어요. 저는 팔진 않았고 전에 사놓은 게 없기 때문에 종목 얘기할 때 얘기하겠지만 SM 라이프를 금요일날 좀 샀습니다. 이거 때문에 아마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적자가 직속될 것이다. 프로필스는 당장 뭐 할 게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14일날 에스파 영화가 개봉된다고 하고요. 대한전선이 이렇게 인수자금 가운데 이렇게 쓰인다고 합니다. YG 플러스가 뭐 이런 거, K-ART 나중에 NFT라든가 이런 거에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죠. 근데 지금 IP 할 만한 게 블랙핑크가 나가서 나중에 뭐 한다고 했을 때 큰 영향이 있으려나 싶긴 한데 뭐 그렇고요. 그 다음에 SM 라이프 이거 의사회 의사록을 열람한다. 그러니까 나를 공격한 적이 누군가 이렇게 확인하겠다는 거죠. 아직도 아마 힘이 많을 거예요. 돈이 많 않고 뒤에 예전에 SM 쪽 이렇게 하면서 뭐 한 게 있어서 뭐 어찌됐건 그리고 그 조카라고 하는 분 있죠. 그 분은 SM 집은 다 팔았습니다. 그리고 대한항공 이게 이제 남았는데 거의 다 끝나갔죠. 미국이 남아있긴 한데 이렇게 됐다고 하고요.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 K-콘텐츠 어쩌고 저쩌고 오징어 게임은 뉴스로 24년 연말 정도라고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. 그리고 펀드 네 이런 게 있었고요. 그 다음에 베이비몬스터가 이제 이런 거 있었고 4월이 이제 미니앨범입니다. 아 그리고 SK텔레콤 뭐 인텔과 협력해 어떤 거 어떤 거 한다 이런 게 있었고요. 이것도 이제 그 아까 아시안항공이랑 이제 그건데 다음 달에 소집해서 뭐 빠른 시간 내에 뭐 한다고는 하는데 시간 좀 오래 걸릴 거란 얘기도 있어요. 뭐 이거는 뭐 다음 달 정도에 일단 소집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카카오턴 쪽에서 또 이렇게 뭐 법원에 구속심사 이런 게 있었습니다. 이런 거 사실 다른 데서도 많이 하는데 고가인수 근데 뭐 찍혀서 아마 그렇다고 봐야겠죠. 그리고 YG 엔터는 연금에서 좀 줄였고요. 유니슨이 협약 MOU 필요 없고 코일패션이 풀려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요건 나중에 설명하면 될 거 같아요. 종목할 때 SK스케어 계속 잘 나오고 있고요. 그 다음에 SK 대안전선 요거는 요 전주인데 제가 설명 안 해가지고 7740원으로 이게 확정이 애기 3월 7일 시간 조금 더 있어요. 그러니까 요거 남았으니까 작업을 할 건데 일단은 안 샀고 금요일날 장이 너무 좋아서 좀 빠지는 날 좀 살 거예요. 대안전선은. 그리고 요게 뭐 큰 고양이 아스프 의자판호 받았다. 그래서 12%인가? 잠깐 올랐다가 좀 조정 왔습니다. 네오위즈. 그리고 4OL 코일패션 폰드그룹 요거는 이제 제가 종목할 때 얘기하겠지만 코일패션은 넵토크 폰드는 이제 서브 계좌 다 팔았고 메인 계좌도 폰드그룹 시작할 때 한 절반 네 이상. 절반 이상입니다. 한 70% 정도 판 거 같아요. 나중에 다시 작업을 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. SKDND는 요렇게 원한대로 승인되고 25,805원이었는데 조금 더 올라서 시작했고 시외도 별로 반응은 어쨌든 없었습니다. 어쨌든 뭐 이렇게 됐고요. STX부터 보겠습니다. 배당락. STX랑 STX 중공업 나왔는데 작년이랑 똑같이 배당락은 해놓고 배당은 안 하는 혹시 중공업은 할까 했는데 나오나 싶었는데 안 나왔고요. 텀모펀드에서 이걸 노리지 않았을까라 생각을 했지만 지금 어쨌든 STX고 STX는 그런 거라서 상관없습니다. 여기는 뭐 만원 정도 평균 작고 밑에서 좀 작업해서 매도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아직까지는 뭐 조금 더 행보 조금 더 길어지면 하는 게 낫지 않나 싶고요. 별로 할 내용은 없습니다. STX 지금 홍해쪽 이쪽이 이집트랑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린로지스도 그렇고 당분간은 좀 안 좋을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다른 것도 뭐 원자재 이슈 이건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걸 보시면 되겠고 STX 중공업 STX 중공업은 특별한 건 없었고요. 계속 그 VLEC 에탄올 뭐 이런 건데 그 가스랑 같이 쓰는 게 많거든요. LPG선 이렇게 같이 넘어가잖아요. 계속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. 이거를 나중에 중공업 시설 확충할 때 여기서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고요. 또 배당락을 사모펀드가 한번 노리고 나가지 않을까 해서 혹시 이거 뜰 때 당일날 6시 반 7시까지 기다려봤는데 배당 뉴스는 안 나오고 배당락만 작년이랑 똑같이 안 주는 배당락을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.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현대차그룹에 의해서 조선해양도 HD한테 여기도 좀 잘 나올 거다 라고 얘기해 나오고 있습니다. 차트 보면 좀 빠져 있어서 이정도 아래 내려오면 좀 사야 되는데 제가 이제 현금 여유가 좀 생겨가지고 콜패션 작업을 매도를 좀 했기 때문에 좀 빠지면 매수를 들어갈 거예요. 아직도 좀 꽤 들고 있긴 한데 그래도 뭐 더 살 예정이긴 합니다. 자리만 좋으면 급하게 사지는 않을 거고 좀 하락장이 혹시라도 좀 빠지게 되면 좀 급락 나오면 그때 좀 노려볼 거 같습니다. HMM 뭐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여기는 유중 이슈 끝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그냥 기다리시면 될 거 같아요. 단타 정도는 가능하긴 한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 같긴 하나 혹시라도 크게 밀려버릴 타이밍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오히려 단타 하실 바에는 좀 많이 빠질 때 좀 줍줍했다가 올라가 반등 나올 때 터는 거 그게 더 좋을 거 같아요. 유증가도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유증가가 이 정도면 대략 14,000, 15,000은 때리지 않을까요? 그리고 더 뺐다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서 유증을 하려면 3조 정도 한다고 하는데 이걸 하려면 싸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? 그죠? 주식을 더 많이 땡기려면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내리고 싶지는 않겠지만 원하는 가격이 있겠죠.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겠다. 유닛은 약간 반등의 기미가 보이긴 하죠.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. 많이 빠지긴 했는데 여전히 상패시즌 지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되고요. 대안전선 여기는 유증가가 정해졌죠. 여기 아까 7,000 얼마였나요? 유증가가 7,740원이기 때문에 8,000원대 역시 올 수도 있거든요. 좀 더 빠질 수도 있지만 이때 한번 딱 빠져주면 줍줍해야 된다. 지금 금요일날 살까 말까 고민 진짜 많이 했거든요. 현금이 좀 생겨서 일단 조금 더 기다려 보고 하락장애 작업을 들어갈 예정입니다. 그 다음에 SM 라이프 디자인 여기는 좀 샀어요. 여기 살짝 오르기 전에 좀 샀고 1,800원대 샀고 여기는 이제 2,000원대면 여전히 또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. 비중을 제가 절반 정도 줄였다가 다시 좀 늘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늘려놓은 거는 다시 또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. 나중에 뭐 좀 더 살 거면 뉴스 빨리 보고 나서 그 공정의 뉴스 뜨고 나서 한번 또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단타로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일단은 이 정도 비중으로만 조금 더 굴려볼까 해요. 좀 지루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펄어비스 여기는 뭐 금요일날 중국 한호 몇 개가 나와가지고 펄어비스는 아니었는데 뭐 그거 때문에 약간 반등 나왔던 거 플러스 그 다음에 뭐 장이 좋았어요. 장이 좋아서 게임조들도 좋아서 그냥 올라간 게 아닐까 싶습니다. 별로 볼 건 없습니다. GS 리테일 뭐 약간 해보겠죠. 여기는 사실은 이 정도 가격이었으면 샀을 텐데 현금이 좀 생겨서 좀 올라서 일단은 안 샀고요. 혹시 또 빠지게 되면 좀 더 살 거 같아요. 여기 배당이 어 12월이 아니고 제가 찾아보니까 좀 늦춰졌더라고요. 그 4월 3,4월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 거 봐서 그때까지 해서 나오는 거 같아요. 실적 발표 뭐 전후로 해서 같이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. 이거 뜻은 12월 31일날 보통 이렇게 배당락이랑 이런 게 빠지면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총선 영향도 좀 있을 거 같습니다. 그때 어 최대한 정부한테 눈치 안 보이게 하는 방향으로 갈 거 같은 느낌 네. 있습니다. 키에스트 여기는 어 조금 더 사도 되는데 6,000원 대면 일단은 좀 안 사고 있고요. 조금 더 빠지면 네 빠지면 좀 들어갈 예정입니다. 여기도 뭐 특별히 볼 거 없어요. 센터폴 드라마 막 결정되면 그때 아마 상한가 정도 VR 20% 이상 나오긴 할 겁니다. 잘 보시면 좋겠고 윙이 푸드 어 여기는 좀 샀어요. 금요일날 좀 더 샀습니다. 여건 여전히 800원 780원 정도가 가장 무난할 텐데 이때 매도하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스튜디오 드래곤 어 여기도 뭐 딱히 볼 건 없고 어진거 게임이 연말이니까 그때 전까지 좀 작업을 조금 해볼 생각이긴 해요. 지금도 괜찮은데 제가 다른 거 조금 작업 해야 될 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아니라서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정도면 조금씩 조금씩 사도 좋다고 봅니다. 고려와 신용정보 어 어 10,700원에 좀 팔았는데 10,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좀 살 거예요. 어 좀 뭐 어쨌든 올라가긴 할 거라고 보거든요. 또 근데 일단은 박스권일 것 같아서 약간 좀 팔았고 10,000원 아래에서 또 내려오면 다시 매수할 예정입니다. 네오이즈 큰 게임은 아닌 것 같은데 뭐 고양이 아스프? 뭐 이렇게 중국에서 판호가 오픈돼가지고 몇 개가 됐는데 뭐 그 중에 하나여가지고 잠깐 VI까지 나와줬습니다. 큰 의미는 없는 거고요. 실작 발표 나올 때 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어 이 정도 조금 더 빠져주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 네 그러면 좀 더 살 것 같긴 해요. 바로 어 그렇습니다. 그리고 SKD&D 이거 승인됐어요. 이제 인적 분할 되는 거고 25,800원 정도 정도에 샀습니다. 조금 아주 조금 뭐 더 샀는데 막판에 살짝 들어올려가지고 어 좀 끝났고요. 장외에도 영향은 없었는데 그동안 별로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서만큼 오른 거잖아요. 별로 안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사봤습니다. 큰 의미는 없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어 좀 상승이 나오긴 할 것 같아서 일단은 네 좀 더 샀고요. 그 다음 코엘패션 여기는 어 거래량을 어 불같이 뿜어내면서 어 파란불이죠. 빨간불이야 되는데 잠깐 올라가려나 했는데 이렇게 눌러버렸고요. 어 여기는 사실 한 6,7천원 7,000원 정도 요정도 매도를 좀 걸어놓긴 했거든요. 시작할 때 왜냐면 폰더그룹이 플렉스 100%로 시작을 해서 어 요정도면 그래도 무난하겠다 싶어서 빠지면 어 작업하고 올라가면 어 나머지로 수익을 내려고 했는데 하나도 못 팔았어요. 아쉽게 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단타를 제가 개인적으로 좀 했는데 월요일날 화요일날 더 할 거예요. 개인적으로는 네 좀 어려울 수 있어서 뭐 추천해줄 수는 없는데 거의 몰랐던 것 만큼 빠진 거니까 더 빠지긴 할 텐데 여기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아 여기가 아마 기준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. 3,100원 3,400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시의 장에 좀 더 빠졌거든요. 그래서 3,100원 3,400원 요정도 기준 잡고 반등 한번 나올 확률 높다고 봐요. 거래량이 심하게 터졌기 때문에 한 번에 더 올릴 수도 있겠죠. 어쨌든 어 여긴 대차 감소가 1위가 됐고요. 엄청나게 했다가 대차를 여기서 팔았는데 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. 누가 좀 마음에 안 든 사람 있어서 이렇게 한 것 같은 세력 싸움 일어나서 아마도 그게 가장 유력할 것 같아요. 이 정도 올리기 싫었는데 다른 세력이 누가 올려버려서 에이씨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유통 물량 별로 안 되잖아요. 요정도면 기다렸다가 수익 내불만 하다. 근데요. 일단 당장은 어 요런 게 있기 때문에 어 좀 글쎄요. 초보자분들이면 안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지만 뭐 저는 껍니다. 어쨌든 마이너스 된 거 수익을 내서 나올 거예요. 여기는 배당도 줄 거고 실적도 이제 봐야 알겠고 이제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어쨌든 네 여기서 작업을 계속 할 겁니다. 평단을 일단 어 유한타 이게 유한타거든요. 유한타는 만 얼마가 돼 있고 어 그 신한 쓰는데 하나는 요정도 되더라고요. 어 평단이 유한타는 뭐랄까 좀 더 올라간 거 같아요. 한쪽에서 그 뭐지 폰드그룹은 아예 평단이 천원으로 돼 있고 15,000원 여기가 15,000원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뭐지 신한은 둘 다 7,8,000원 정도 이 정도였어요. 평단이 그리고 두 개가 좀 다르더라고요. 뭐 아무튼 뭐 좀 특이했는데 어찌됐건 어 그렇게 됐습니다. 당장은 어려울 건데 사실 예상을 제가 못했던 거라서 당황스럽긴 한데 일단은 4,000원 정도 분봉 보시면 알거에요. 4,000 4,100원 정도 한 번 걸렸거든요. 나중에 반등 나오더라도 여기서 꺾일 확률 높으니까 여기서 작업하면 한 번은 털고 그 다음에 이중바닥 정도 한 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번 위로 탁 튈 거 한 번 생각하시는 게 낫지 않나 거래량 이렇게 나왔으면 어 더 큰 거래량 나오면서 양봉 떠버리는 거 아닌 이상은 어 거꾸로 이런 식으로 좀 내려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서 기준 잡으면 이렇게 빠졌잖아요. 이렇게 빠졌다가 위로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한 번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회사 뭐 매출도 괜찮고 재무 뭐 요즘 PBR 요즘 뭐 저 PBR 많이 올라가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도 반등은 또 세게 한 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몇 달 정도 더 작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좀 많이 아쉬운 어 네 시작할 때 여기도 좀 절반 팔았어야 되는데 설마 여기까지 안 갈까 싶어가지고 어 아무튼 못 팔았습니다. 좀 아쉽게 그리고 Pond Group 어 여기는 좀 장난을 쳤는데 시작할 때 여기가 이제 100%였거든요. 100% 시작이었는데 여기서 30% 동시효과로 상한가를 찍었다가 내려왔는데 사실상 찍은 것처럼 이제 보여주고 사실 100% 해서 그냥 밀려버린 거예요. 다행히 뭐 저 같은 경우 뭐 저기 그 다음에 메인 계좌도 한 70% 그냥 끝자리수 맞추려고 좀 많이 팔았거든요. 팔아서 70% 정도는 팔았어요. 그래서 다행히 현금이 좀 있습니다. 있어가지고 그걸로 코엘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. 폰드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음 메인 계좌는 평단이 8400원인가 900원인가 그 정도 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플러스긴 해요.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지만 그래서 여기는 일단 냅둘 생각이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 보통 인적 분할하고 내렸다가 며칠 있다가 연상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좀 며칠 봐야 될 것 같아요.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메인 계좌만 좀 가지고 있다. 이렇게 작업을 시위에 한 3% 빠졌습니다. 8900원 빠졌는데 더 빠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어쨌든 기준은 여기 저점 있죠. 저점 저점 기준으로 8200원 여기 기준으로 잡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나머지는 특별히 볼 거는 없어요. 여기 뭐 잠깐 튀었는데 STO 뭐 이것저것 다른데도 많이 나오긴 하던데 아직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텍스트 이 정도면 또 NFT나 STO 한 번 더 틀 테니까 이 정도면 작업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나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아시아나 항공은 이 정도 터졌으면 약간 조종 갔다가 다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아시아나 IDT가 더 단타로서는 매력이니까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쪽까지 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휠라가 생각보다 요즘 뭐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저 PBR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. 그래서 올라가 여긴 제가 모르겠습니다. 여기 말고 다른 쪽도 보니까 의류 쪽 저 PBR 여기 있는 데는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.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이슈 좀 잘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에메리지도 작업해봐도 되지 않나 싶은 위치이긴 하네요. 스퀘어는 사실 신고가 정고점 찍었고 삼성몰산이라든지 뭐 좀 되게 큰 대형주들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. 최근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도 좀 단기로 좀 튀었죠. 대형지 위주로 좀 튀는데 이거 한 번 순환 돌면 그 다음에 중소형지로 갈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도 좀 더 살 일정이긴 합니다. 그리고 조선주도 약간 고개를 좀 드는 느낌인데 여기는 뭐 지금 환율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. 저는 무조건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장은 반응은 없지만 언젠간 갈 거라고 봅니다. 원자재만 미친듯이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세계 전세계 침체 이것만 아니면 저는 충분히 메리트했다고 봅니다. 다른 건 적당히 올라갔다 빠진 것들도 좀 있고요. SBS 정도는 조금 봐도 되지 않나 태연건설우 같은 경우 최근에 튀긴 했거든요. SBS 여전히 총선 이후이기 때문에 시킬 것 같긴 한데 느낌상 이슈 우발 채무 이건 봐야 될 것 같아요. 우발 채무 한 번 뉴스 나오면 SBS 한 번 노려볼 만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 찌개혁